많은ым 마마무 선배들 트와이스 선배님들 블랙채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두 개씩 하셨어요? 마마무 상대님, 서아스완대님, 블락비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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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그게 싫으셨어요? 마마무 상대님, 서아스완대님, 블락비드님 블락비드님 조마다 다른 모든 외로운가 이상과 현실의 거립과 괴롭게함 행여나 그렸던 판단이 잡음에 비집가 두려워 겁이나 마주한 선택의 길을 가 이미 망가져버린 내 파웨이름 좀 벅치다면 날 그곳에서 데려가길 요 사사로운 감정은 내게 덜어 의심하는 이 도시 넌 이제 편히 눈 감아도 되니까 널 잘 모르는 서링은 사람들의 덜에 그 눈초리는 너 역시 시원하게 킥하며 carry on 꿈조차 없는 편안한 밤에게 pray for you 조급해 말하네 그랬던 lay back 주말로 빌어낼 괴롭힌 brain pain 살아있음을 느끼기 숨가쁜 시간 속에 덧없이 여보 내겐 아까운 삶의 여백들 불편한 진실 뭐가 맞는 것일지 넌 맘 쓰고 마실 필요 없는 거품들 모두 뒷감당한 내 몽신이 trust me 너한테도 받지도 아깝지 않은 목숨이 두 개라면 두 번을 틀어 다해 난 미나 갇혀 back watch when you're gonna die 내 성공의 척도 그 모든 것도 네 행복의 기준일 때 아름다운 good go 네 눈물을 기억하고 난 미래를 기약해 나약하고 서툰 모습이 반복되지 않게 yeah 나부터 강해져야 한단 거야 내 중심에 대상 언제나 놓을 거야 한결은 극복 기다림에 믿어 눈앞에 기적에 불면 날만을 믿어 환경을 탓함에 앞설지하여 믿고 역경을 딛고 나서 더 환희와 축복 날 믿어줘 어깨 미친 솔로 이게 갈색인가 약간 붉은 핑크색인가 불핀 지우의 결정으로 갑시다. 불핀. 지우의 결정으로 갑시다. Jin Erso asks, Please let us know which groups you would most like to collaborate with. 저는 별로. 저도. 저도 물론이죠. 저도 그런데, 블랙빙크 선배님들. 트와이스 선배님들. 레드벨드 선배님들. 자, next. 그리고 작업해보고 싶은 뮤지션은? 요즘 좋아하는 가수는? 저는 좋은 드라마는. 혹시 친해지고 싶거나, 아니면 또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동료분들이 계신지도 궁금해요. 많죠. 많아요? 저는 많죠. 아마 또 딱, 같이 하고 싶은, 음악적인 결혼을 하고 싶거나, 따로 따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굳이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빈지노 선배님. 쌈디 선배님. 블랙빙크 선배님. 이상입니다. 오케이. 서한 분이 약간 서운해하겠네요. 아, 얘기했다. 블랙빙크 선배님. 안 한다고,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자기 좀, 부끄럽다고. 안 한다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멤버들끼리, 지금 이렇게, 나는 누구랑 누구랑 하고 싶다. 네. 그, 뭔가, 카드 색깔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러한, 한 걸로 꼽더라면 누가 있을까요? 콜라보를 했을 때, 잘 어울릴 것 같다. 제니 선배님. 왜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지금 영상편집을 띄어야 되거든요. 한 분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